오 돌아간다 돌아간다 잘 돌아가네 잘 돌아가면 자발하고 떴어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이해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차선인게 뭐 운전자 패시브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다시한번 구속도로에서 어떻게든 살짝 벗어내려고 하고 살짝 벗어내려고 해도 오우 자동적으로 손하시고 아예 그냥 해제를 시켜버리네요 경고 1차 경고 2차 경고 주는게 아니라 바로 해제 시켜버려요 네 근데 확실히 이런 차선유지 보유장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나 아니면 단선도로 같은데 써야지 이런데 썼으면 유지는 잘해줘요 근데 문제는 울퉁불퉁한 길에 타이어가 반응하다 보면 얘가 써서 반응을 못해요 그럴수록 그냥 쓰지 말아야죠 이런 기능은 이런 노래에서 지금 제가 이게 차선을 손을 놔도 막 기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우 사운드는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오우 사운드